자, 그래서 제빈이 오늘 볼까요? 제빈이랑.. 뭐야? 제빈이랑.. 댐프에 15네요. 오늘 좀 많네요. 네, 좀 길었어요. 자, 뭐 반복되고 있죠? 네. 네, 덮을 풀고 시작하겠습니다. Going to place. Going to place? 네. Places. Places. Going to places. 오케이. 얘는 몇 가지 뜻을 가질 수 있어? 두 가지. 뭐하고 뭐? 가는 중인 가는 것. 지금은 둘 중에? 가는 것. 가는 것. 가는 것이나 각이나 똑같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씩. 무엇인가? 그렇죠. 이름씩. 오케이. 이 장소, 저 장소로 어떻게, 어디 가는데 어떻게 간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옵니다. 네. 오케이. OK. Jane.. Jane이겠죠. Jane is driving a bike car. 처음부터 다시 좀 해볼까요? Jane is driving a car Jane is driving a car Ok, driving a ca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대답 듣고 싶어 What is Jane? 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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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Jane doing? Drive Drive 드라이빙 운전하자 하자씨 하자씨 하는중이 이라고 하자씨가 to가 아니고 doing 오면 되겠죠 오케이 이 대답 듣고싶어 여섯가지 질문 중에 what is what what is what is what is jane drive 자동차 운전 중이예요 왜 이러냐 여기에서 유는 지금 누군거에요? 죄인 죄인이 대답합니다 I'm going to the bank I'm going to the ban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Where are you going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에요? 비동사 아이고 또롱또롱합니다 됐습니까 은행 가는 중이네요 자 이제 정리하겠죠 다음 문장은 다음 문장의 뜻은 그녀가 가는 중이다 어디로 어떻게 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s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she is going to the bank by car 여기 she는 누구 대신 왔고 죄인 대신 왔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 무엇 어 무엇 어 요것만 궁금해? 나는 이게 궁금하다 했는데 어떻게 어떻게 는 영어로 뭐였더라 How 그러면 만약에 어떻게 그녀가 은행으로 가는 중인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고 여섯 가지 이 how is Jane going to the bank 뭐라고요? How is it going? 어? How is Jane to the bank? 에이? Going to the bank. 은 무슨 뜻이에요? 에잉! Jane은 어떻게 은행으로 가는 중이니? 오케이. To the bank가 궁금하면? Where is she going? 얘는 왜 빼놓지? 바이크. 에잉. 뭐라고요? Where is she biker? Where is she biker? To the bank? 에잉? Is she going? 아까 going 빼먹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빼먹는다고 그랬는데 Where is she going by car? 에잉. Where is she going by car? Where is she going by car? Where is she going by car? 는 무슨 뜻이야? 그녀는 어디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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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를 타고 가는 중이니? 그녀는 차 타고 어디 가는 중이야. 알았듯이 좀. 잠깐만요. 그래서. 네. 네. 그럼 1차 타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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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가 도와주시는 건가? 아이고, 이제 답 듣고 싶어. 왜요? What is John what is doing? 이 무슨 뜻이야? John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에는 어, John 뭐하고 있어? 자전거 타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is John doing? What is John doing? What is John doing? What is John doing? John is riding a bicycle. John is riding a bicycle. John, 한번 길어봤자 He, he, he. 남자죠. 그래서 다음 문장부터는 다음 문장은 John을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He가 아니고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Okay. 잘했고요. 계속해서 He is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Okay. He is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He is going to the park by bicycle. Okay. 그래서 이 대답 궁금하면 그는 공원으로 어떻게 가는 중이니 가 될 거고요.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is he going to the park? How is he going to the park? To the park. 그가 궁금하면 그는 자전거 타고 어디 가는 중이니 가 될 거고요. Where is he going? By bicycle. 그렇지. Where is he going? By bicycle. 자전거 타고 어디 가고 있어. 미. 그린. 뭐라고요? 미. 미. 스피킹 안 하니까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대로. 미. 미 미. 미. 미 미. 그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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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włas . What is Mr. Green doing? What is Mr. Green doing? 그렇지. What is Mr. Green doing? 의 뜻은? 미스 그린 씨나 무엇을 하는 중이 있네 그렇지. 그린 씨 뭐 하고 있어? 버스 타고 있는 중이야 오케이. 여기에 Mr. Green 이라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스터 그린은 안방기러 갔자 희 이지만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미스 그린 미스 그린은 안방기러 갔자 미스니까 여자죠 미스터니까 남자구요 버스 타고 있대요 자 이제 그린씨한테 물어봅니다 예 그린씨가 대답합니다 그린씨가 대답합니다 I'm going to the drugstore I'm going to the drugstore I'm going to the drugstore 자 이제 다음 문장은 미스터 그린은 안방기러 갔자 하죠 그러니까 미스터 그린 안방기러 갔자 하면 희 그는 가는 중이다 약국으로 어떻게 희 희 희 희 희 희 희리 희 희 희 희 어떤 희 엄비 희 희 희 희 희 희 희 희 실호 다시 다음사람 자전거 타는 자세하고 스쿠터 타는 자세하고 비슷하죠? 비슷해요? 아닌가요? 스쿠터가 뭔지 몰라요 오토바이 같은걸로 스쿠터가 뭔지 몰랐구나 오토바이하고 비슷한거 그러니까 스쿠터 타는 자세 아 책에 나오는데 스쿠터 타고 가는 그림 그니까 조그만한 그거에요? 오토바이처럼 생긴 바퀴 두개 날린거 맞지 나왔어요 계속해서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Jack He He I'm going to the gas station I'm going to the gas station Okay 이제 지금까지 했던걸 정리하죠 Jack을 암만 길어봤자 해서 나오죠 그러니까 He is going to the gas station by scooter Okay 그래서 Mr. Black Becker Is Driving A Truck Okay 아까전에 자동차 운전하는 중이라는거 나왔죠 네 그쵸 Jane is driving a car 이번엔 Mr. Baker is driving a car 트럭 운전하는거하고 자동차 운전하는거하고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나 트럭은 드라이브하고요 스쿠터나 바이시클은 Ri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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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까 버스는 버스 운전기사가 물론 드라이브하겠지만 우리같은 승객은 Riding Take 하죠 Ride 합니까 버스를 오토바이처럼 타고 다녀요 아니요 Take a bus 버스 타다 Take a bus Take a bus 자전거 타다 Riding a bicycle Ride a bicycle 자동차를 운전하다 Driving a car Drive a car 트럭을 운전하다 나는 하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 트럭 운전하다 Drive a truck Drive a truck 어떨 때 drive하고 어떨 때 ride하고 어떨 때 take 하는지도 구분하셔야 된단 말이죠 Yep Mr. Baker Mr. Baker Mr. He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I'm going to the market 이제 지금까지 한 말을 베이커씨에 대해서 정리하죠 네 Mr. Baker Mr. Baker He is going to the market by drug Okay He is going to the market by truck Where is he going by truck? How is he going to the market? 네 어떻게 가니? 트럭 타고 가 트럭 타고 어디 가니? 시장 가 Ms. Hood is taking a taxi 네 Okay 아까 버스 타다가 뭐였어? 버스 타다가 뭐였어? 버스 타다 드라이비 버스요? 네 버스 타다 테이크 어 버스 테이크 어 버스였죠 택시 타다 네 테이크 어 택시 테이크 어 택시 테이크 어 택시였죠 뭐 얻어 타는 건 테이크인가 보네요 네 좋습니까 Okay Ms. Wood 앞만 길어봤자 She Okay Ms. Wood를 쳐다보고 얘기하니까 지금은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Ms. Wood가 대장합니다 I'm going to the hospital I'm going to the hospital She is going to the hospital by taxi Okay Okay 여기서 엘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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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Where are you going? 엘리스 쳐다보고 묻습니다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그랬더니 엘리스가 대답합니다 I'm going to the library Okay 엘리스 암리스 She She 여자 이름이죠. 그래서 She is going to the right body on foot. 자 이번엔 바위가 아니야. Now Alice asks me Where are you going? Where are you going? I am going to the playground. Oh, I am late. 늦다. Okay 그러면 누가 내가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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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동사인데 그럼 late의 뜻이 뭐겠어 늦은 무슨 시야? 어떤 시 어떤 시를 어떻다 하려면 어떤 시 앞에 B동사 오케이 늦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오케이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오늘 수기 시험 조금 빡세죠? 잘해주세요. 2 2 6 감사합니다.